음악 뮤직하우에서는 옥션과 유저마켓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의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하고 매월 저작권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용해 볼까요? 먼저 로그인 후 진행 중인 옥션에서 원하는 곡을 클릭해 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주문을 클릭하면 구매 가능한 수량과 입찰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1주당 입찰 가격과 수량을 입력한 후 입찰하기를 클릭합니다. 입찰 안내문에 동의하고 마지막으로 금액과 수량을 꼼꼼히 확인하면 입찰 주문 성공! 만약 입찰을 취소하고 싶다면 입찰 취소를 선택하고 옥션 가격 상승으로 낙찰 탈락되었다면 낙찰 가능한 가격으로 재입찰합니다. 단, 옥션 마지막 날에는 더 높은 가격과 수량으로 재입찰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주문합니다. 옥션인 마감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빠르게 변동합니다. 빠르게 재입찰하는 것이 관건! 마감 5분 전 실시간으로 낙찰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낙찰에 성공하면 다음날 오전 10시 내 저작권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번에는 마켓 구매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하단 탭에서 마켓 페이지로 이동하면 더 다양한 곡을 검색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마켓 페이지의 검색창을 통해서 좋아하는 곡을 검색해 보세요. 좋아하는 곡을 검색한 후 관심곡으로 추가해서 이용해 보세요. 그럼 원하는 곡의 시세와 저작권료 정보까지 확인했다면 본격적으로 구매해 볼까요? 구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 금액만큼 캐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 구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 금액 전체가 대기금으로 설정됩니다. 대기금은 주문 취소 시 해제됩니다. 보유한 저작권을 판매하고 싶을 때는 판매 주문을 이용하세요. 옵션과 달리 마켓에서는 거래 시 1주당 1.2% 최대 300 캐시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단, 5주 이상 구매 주문 시에는 1주당 1% 최대 250 캐시까지 할인 적용되니 잘 이용해 보세요. 마켓 주문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싶을 때는 정정을 이용해 쉽게 변경 및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 저작권료 수입과 수익률이 궁금하다면? 하단 탭에서 마이뮤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마이뮤카 페이지에서 내 저작권 보기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보유곡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매달 1,000 영업일에 내 지갑으로 입금됩니다. 이제 좋아하는 음악의 주인이 되어 매월 저작권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